코로나 시대에 택배 물량이 늘어나면서 택배기사의 노동인권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경기도가 공공기관에 택배 노동자를 위한 전용 주차면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 비대면 배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인 택배함도 확대합니다. 현장 취재 리포트 함께 보시죠. 경기도청사에 택배 차량이 들어옵니다. 주차장 빈자리를 찾아 헤맬 필요 없이 택배 전용이라고 파랗게 표시된 택배 차량 전용 주차면에 차를 세웁니다. 주차할 곳을 찾는 수고를 덜어 그만큼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일단 시간 제약 안 받고 편하게 주차할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아요. 다른 차도 없고 빼달라고 하는 그런 시간도 없고. 차에서 물품을 내려 근처 건물 입구에 설치된 무인 택배함이 넣으면 배송이 끝납니다. 직접 찾아가 건네주지 않아도 택배함에 넣고 안내 문자만 보내면 받는 사람이 직접 챙겨가는 방식. 코로나로 직접 대면이 어려운 상황에 적합하고 받는 사람이 부재 중인 경우에도 배달이 가능합니다. 경기도는 도 사업소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택배 차량 전용 주차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27개 기관 중 25개 기관에 설치됐고 나머지 기관은 늦어도 상반기대로 마무리해 총 36개의 주차면을 만들 예정입니다. 더불어 현재 10개 기관에 설치된 무인 택배함도 13개 기관까지 확대합니다. 작지만 택배 노동자들에게 의미 있고 기여가 큰 생활료 노동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는 계속해서 이런 생활 밀착형 노동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고요. 경기도는 택배 차량 전용 주차면 무인 택배함과 함께 이동 노동자 쉼터를 조성하고 배달 노동자 산재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이동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과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경기시 TV 주창순입니다. 경기시 TV 주창순입니다. 경기시 TV Divac